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들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요. 사실상 후보가 정해졌죠. 오세훈 시장이 아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제 문제인데 여러 사람, 이재명 시장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도지사,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이낙연 전 대표, 전 후보, 박주민 의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누가 후보가 나오는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이 나올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어떤 서울로 꾸밀 건가. 박원순 시장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재임 기간에 예를 들면 도시 재생을 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울을 어떤 서울로 만들 것인가. 지금 코로나라 불가능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말 골목길을 봐도 골목이 살아있는 서울. 이러면서 후보 중심이 아니라 공약 중심, 일 중심. 한 발 더 나간다면 서울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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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